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중부지방에 약간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원 선진은 내일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그 밖의 전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져 평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11도, 대전과 전주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10도에 머물겠고요. 경기 북부는 대체로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12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는 11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모레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눈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